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우리의 고용 자영업 비정규직에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일본을 통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자 결론부터 지금 일단 중견기업 이상의 정규직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혹시 일이 지겨운가요 공무원의 공공의 일을 하고 있다 일이 지겨운가요 내가 이제 능력 되는 것 같은데 개인사업을 해볼까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손을 올리세요 오른손 아니면 익숙한 왼손이라도 올려서 빨대기로 시계 한번 존나 세게 한번 치세요 뻘겋죠 정신이 버쩍 들죠 네 정신 차리라고 시발 뭐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가 어떤지에 대해서 일본을 통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뒤진다 뒤진다 그리고 혹시 요것과 연결지어서 상가를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상가 투자 상가 분양 꿈도 꾸지마 네 자 일단은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이나 개인사업 소규모 영세 자영업 우리의 그런 개념의 정도로 보면 피크를 찍은 게 언제일까요 대략 보시면 1980년 중후반 정도의 피크를 찍고 쭉 내려갑니다 뭐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개인 자영업이 왜 많이 증가할까요 결국은 내가 직장에서 어 돈을 받는 거 싫다 이거예요 야 사회는 뭔가 돈이 넘치고 돈을 벌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고작 이 돈 받고 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상사 비위 맞추고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뛰쳐나가서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취업을 할까 내가 사업을 해볼까 자영업을 해볼까라는 것에서도 이게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취업 쪽으로 하지만 사회에 한참 돈이 많고 자본이 많고 뭔가 도전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면 껄떡대면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 거야 창업을 하는 거죠 물론 자본이 많을 때는 그런 것들이 먹혀요 왜 그게 실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가치라기보다는 사회에 돈이 많으니까 여기도 저기도 막 돈들이 넘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제 긴축이 조금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네 그래서 물이 쫙 빠지면 우리가 진짜 실력을 알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도 지금 엄청난 버블이죠 끝까지 버블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 이미 구조는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는 건 일본에서 1989년 버블이 카득할 때 자영업은 최고 정점을 짓고 계속 계속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이게 2000년부터 해서 연령별로 연결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이나 이런 이들의 비중이 어떤지에 대해서 인구 정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큰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2000년대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은 적고 한 50대, 40대, 50대 넘어갈 때 좀 증가하죠 2005년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뒤로 가죠? 2010년 어때요? 조금 더 뒤로 가죠? 2015년 어때요? 완전 뒤로 높죠? 2018년 자 이게 뭐죠? 오히려 일본은 구조상으로 어떻게든 버티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기준으로 40대에서 50대 넘어가서 그들이 개인사업이나 하는 이들이 비중이 오히려 높았잖아요 당연히 걔들이 이제 막 20대, 20몇 년 전 그러니까 2000년이니까 한 1980년, 70년 정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도 적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간이 쭉 가면서 다시 이제 정사원이나 정규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개인사업의 비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숫자가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고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지만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용이 안정되면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시점으로 올수록 어때요? 젊은이들의 개인사업이나 창업을 하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낮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취업이 너무 잘 되고 여건이 너무 좋은데 일본에서 굳이 뭐하러 개인창업이나 자영업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버블기 때 젊은 시절을 시작을 하면서 자영업을 했던 그런 이들이 이제 가까운 시점에 살아남은 이들이 남아있는 것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걸 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렇지만 저 남아있는 저 2000년의 40대 이후부터 저들이 젊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죠 이게 1980년부터예요 그럼 어때요? 확실하게 경향이 이것과 완전 다르죠 2000년 넘어와서부터는 확실하게 젊은이들은 아예 자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욕심이 없지만 1982년 아직 버블이 꺼지기 전이에요 1992년 버블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1982년 버블이 이제 막 한참 시작되는 그때 일본에서 어떻습니까? 20대도 숫자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자영업에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사실은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영업이나 개인사업 같은 데 뛰어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취업을 덜하고 사회 버블은 가득하고 막 돈이 넘치니까 나도 그 돈을 잡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완전히 이제 10년 단위로 보면 이게 200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완전 꺾이죠 젊은이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과거에 80년대 70년대 했던 이들이 중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자영업으로 숫자로 본다면 꽤나 많이 있고 오히려 젊은 가까운 시점에서 젊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굳이 창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건 마찬가지로 형태에 따라서 이제 자영업이나 사업의 형태에서 변화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정점이 언제죠 대략?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제 서로 조금씩 다른데 확실하게 추세가 뭔가 꺾이는 두 가지가 있죠 저기 젤 위에 보면 빨간색 저게 뭐냐? 소매 그 다음에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고 X 되어 있는 저거 있죠 저게 제조예요 그러면 버블 정점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80년대 초중반 중반 정도의 소매와 제조업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죠 하지만 그 뒤에 흐름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죠? 오히려 저기 위에 저 푸른색이 아마 부동산업 그 외에 밑에가 서비스업인가? 두 개가 바뀌어 있나?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오히려 완만하게 지금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갔다라고 해요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증가해요 일본에서 인구가 대략 한 2005년이 초고령이니까 구조상으로 본다면 한 2008년 2007년 그때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고 할 때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한 것들은 다 내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2008년 이전 그때를 본다면 오히려 부동산업이나 서비스집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거나 약간 버티는 성격인데 확실하게 버블의 가장시점 버블의 가장시점에 제조나 소매 같은 것들이 최고 정점을 찍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건 멈춤이 없어요 그게 그때로 본다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었지만 그때도 이제 전화나 입이나 이런 걸로 화상통신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비슷한 형태가 존재했죠 아니면 집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책자비 비슷하게 해서 쇼핑 책자 우리도 그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인가 있었고 가정으로 꽤 괜찮은 우리가 약간 고급 잡지 비슷하게 이렇게 쇼핑할 수 있는 물건들이 쫙 이렇게 목차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전화를 해서 바로바로 해서 주문하는 지금은 뭐 사실 홈쇼핑과 거의 유사한 그런 것들은 예전에도 80년대 90년대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에 있었고 우리에게 넘어왔을 것이고 일본 개들도 결국은 미국에서 아마 넘어왔을 거예요 중요한 건 더블의 최고 정점에서 결국은 소비의 팽창이 최대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소비의 최대 팽창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당연히 최대고 있죠 돈이 흘러넘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소매에서도 최고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하강을 꾸준하게 합니다 근데 소매라는 건 사실 자국 안에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무역이 덜하니까 자국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고 오히려 세계의 공장 역할, 최첨단 공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출도 하면서도 자국 안에서도 밀어내는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도 최고 정점을 찍었지만 내려갔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겠죠 왜 쿠팡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 가까운 시점에는 세계의 공장을 하는 나라에게 적극적으로 물건을 사버리고 쉽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국가죠 굳이 가격을 만들어봤자 인건비 감안하면 전혀 경쟁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중국, 동남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도 결국은 소매나 제조업 같은 것들은 아주 고부가 가치 영역에 중국이나 동남아와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것들은 버티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단순 제조나 일반적인 소매의 상당수가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세자영업이나 자영업 중에서도 개인 창업 중에서도 소매나 경쟁력이 전혀 없는 소매나 아니면 제조의 상당수도 꾸준하게 강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20년 기준인데 이게 24%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상위권이죠 근데 이게 가까운 시점에 20%가 무너졌습니다 자영업 비중이 저기 보시면 상위권에 자영업이 많은 나라들을 보시죠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포스타리카, 한국입구, 칠레,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좀 특이하고 우리가 익숙한 나라고 그 뒤에 폴란드, 뉴질랜드 상대적으로 자영업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건전한 나라라고 보여지진 않죠 반대로 저기 뒤에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을 보면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룩셈브르크, 오스트리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독일, 스웨덴, 일본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의 비율이 낮은 나라들이 우리가 익숙한 주로 선진국 혹은 멀리 간 국가들이죠 그럼 확실하게 경향상으로 뚜렷하죠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후진국이나 아직 선진국이 덜 된 국가들 조정이 좀 덜 된 국가들 물론 저기에서 이탈리아나 이런 특이한 경우 아니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형태상으로 보면 그렇고 반대로 자영업이 낮은 국가들이 주로 선진국, 멀리 간 국가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구조가 유사한 일본 역시도 이미 자영업 비중의 10%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 10%까지 간 일본과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로 본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도전해서 막 돈을 돈 넣고 돈 먹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아니면 팽창할 수 있다라는 구조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후진국들 근데 우리는 구조로 보면 이미 선진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영업 비중에서 보면 후진국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과잉 팽창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일자리는 부족하고 거기에서 개인들도 욕망이 크다 보니까 자영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게 저기 왼쪽으로 밑으로 내려간다 다행히 수많은 자영업이 감소를 한다 영세자영업이나 뭐 소상공인 이런 것들은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가까운 시점에 자영업자 비율이에요 2011년에 23%예요 근데 2021년 기준으로 20.2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자영업 20%가 무너지고 19.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영업이 19%대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2002년 최고 정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 자영업 단순히 우리가 자영업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 취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자영업이 최고 정점을 찍던 그 시점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 시점 자 내려가면서 그 반대편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 자영업이 줄어든다 있고 어딘가에는 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한 건 2008년 정도예요 근데 자영업은 이미 버블이 정점 정도에서 89년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자영업이 감소한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다 들어갔을까요? 취업을 다 안정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 반대편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미 얘들은 자영업을 해버렸어요 자, 젊을 때 실패를 했던 말든 상관없이 자영업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가까운 시점에 저렇게 자영업으로 남아있지만 그 자영업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들이 정규직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그렇죠, 비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그러니까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예상해보면 그렇겠죠? 그럼 이 그래프가 바로 딱 그거예요 뭐냐? 비정규직 비율이 대략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1 적힌 게 199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 10 넘어가는 저 시점 12 정도가 200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가까운 시점을 쭉 왔을 때 저 붉은색 띠가 대략 20% 조금 안 되는 정도에서 40% 가까이 왔죠 이게 바로 일본에서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사원이 아닌 이들의 변화예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정사원이 꽤나 두툼하게 있습니다 저기에서 띠그래프로 막대로 보면 회색이 정사원이에요 그리고 녹색 이외에 이들이 비정규직, 파견직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비율로 보면 아직도 한 3분의 2 정도는 아니면 5분의 3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 정사원의 정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3분의 5분의 2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조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있고 지금 그리고 그건 1990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근데 특히 어느 시점에 많이 증가했습니까? 딱 보면 90년대죠. 9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걸 보면 조금 더 쉽겠죠 위에가 정사원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가 비정규직, 파견직, 그 외의 것들 쭉 해서 비중이 어디에서? 가까운 시점에 쭉 2022년 보시면 3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이 굉장히 유리하면서 36% 정도까지 좀 내려온 정도죠 근데 무려 1990년만 하더라도 20%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고작 30년만에 얼마가 됐죠? 30년만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20%에서 36%까지 37%까지 넘어갔다가 38%까지 넘어갔네요 2018년 기준으로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시점에 고용이 안정되면서 다시 정사원 비중이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그래프에서 가파라게 증가할 때가 언제죠? 비정규직이? 1990년부터 대략 한 1924, 5년 정도까지 활적으로 증가하죠 거의 연 단위로 해서 단위가 바뀔 정도로 20, 20, 21, 23, 23, 24, 25, 27, 28, 30, 31, 32, 33 자 2005년, 6년 정도까지 이들이 딱 199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 정도까지가 취업이 하기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사원으로 못 들어가고 비정규직이나 프리터, 파트타임 엄청나게 밀려 나오는 사회가 이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대략 20%예요 20%고 아직도 우리는 일본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많이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야 돼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10%고 우리가 지금 19%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자영업자가 줄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이 소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무너졌죠 우리도 이미 제조업이 일자리 사람 못 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소매업은 가격 경쟁이 안 되죠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 인건비 때문에라도 경쟁이 아예 안 되고 사람을 안 쓰면 어차피 거기에서 물건을 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적은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이나 쿠팡이나 아니면 해외 직구와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열어봤자 뭐 유동인구가 이제는 너무 부족하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뭐다? 자영업의 무덤이다 지금까지도 무덤이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더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업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물론 이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이 많긴 하지만 더 증가할 거예요 왜 우리는 일본보다 구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이 안타깝게도 부정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고 자영업이 감소할 것이고 자영업이 감소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자본을 날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 이미 수축을 하고 있어요 사회는 수축을 하고 있고 일본이 자영업이 최고였을 때가 1980년 중후반이고 우리가 자영업자가 최고였을 때가 2002년이에요 결국 꾸준히 감소한다 결국 앞으로 일본을 보면 우리는 더 많이 감소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딱 이 과도기에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사람들이 증가한다 우리도 지금 딱 그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얻는 남자애들이 결혼 상대자가 안 되면서 결혼 극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용이 안정적이고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남자에게 우선적으로 쉬어주면 우리가 그나마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린 여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남자들을 결혼 배우자로 삼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주자 몰아가고 있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리네요 왜? 빨리 망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 앞으로 가면 반대편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결혼 증가 제대로 안 되겠죠 물론 있는 애들끼리 결혼하는 소수의 증가는 있지만 과거처럼 우리가 한 6년 7년 전처럼 결혼이나 출산 증가는 이제 불가능하다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린 남자들이 1인 가구 독신이 굉장히 미혼이 증가할 것이다 당연히 거기에서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에 계속 전전을 하죠 우리가 정규직을 갔다가 비정규직으로 가는 이들 혹은 정규직에서 뭐 있다가 경력으로 다른 비슷한 일자리 혹은 더 좋은 일자리로 가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를 하다가 정규직 정사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즉 우리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미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같은데 내몰린 이들이 많아요 근데 걔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정규직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으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 얘기는 지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이들 상당수가 더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연히 그들은 결혼도 못하고 내 가정도 못 그리고 1인으로 계속 가겠죠 여기에서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 결국은 창업이나 자영업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더더욱 불안정한 내몰리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 우리가 뭐라도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악착같이 생각을 좀 많이 해둬야 된다 뭐 기회라도 있으면 무엇이든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밀려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치열하겠죠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고 어떻게든 뭐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궁리를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투자를 통해서 뭔가 시도를 해보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왜? 우리가 한편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내몰리는 그거지만 이 반대편에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결국 구조상으로 버블이 최고 정점일 때 최고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버블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당연히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비도 못하고 지출할 수 있는 여력도 감소하고 당연히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과거보다는 경제 자체가 수축이 되겠죠 사람들의 소비 능력 자체가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돈을 예전처럼 사람들이 버블 때처럼 못 쓰니까 결국 우리가 창업을 해봤자 망할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굳이 거기에서 창업을 뛰어드는 건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을 얘기 드리면 계속 여러분들이 촉을 세우고 봐야 되는 게 상가,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금 경기 불황,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임대가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같은 것들 투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상가 분양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구조로 인해서 잠깐 그것들이 공실이고 그럴까요? 아니요 일본의 사례로 본다면 지금 공실인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뭐 그런 것들의 상당수가 앞으로 영원히 공실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상가 임대나 비어있는 가게들이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가나 지상 같은 것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신축되면 그 신축에 또 상가들 앞에 쭉 또 있고 가까운 시점에는 아파트이나 주복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저층에 상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상가의 공급은 계속되고 문제는 뭐다? 소비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소비 능력은 박살나는데 오히려 상가는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 거 투자라고 생각하고 분양 받았다가 인생 뒤지는 거예요 그걸 팔지도 못하고 손해봐서 팔지도 못하는데 미련 때문에 그렇다고 이자는 계속 내면서 평소엔 진짜 돈이 다 빨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자신 있다 그런 거 아니면 애초에 그냥 상가 투자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상가는 뭐 그걸로 임대로 수익을 얻는다 그런 것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예 관심도 두지 말고 자영업 창업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뭐라도 안정적으로 돈 나오는 군용이 있으면 어떻게든 지키는 노력하고 혹시 지금 정규직이고 혹은 공공 공기업 그런 곳에 일을 하고 있다라면 혹시 일이 지겹거나 그러면 아니면 지금 아시아 상사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에휴 시발 때려 칠까? 나도 시발 가게나 할까? 창업이나 할까? 라고 드는 당신의 머리를 후들겨 패고 빤대기를 후들겨 패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어 나올 생각하지 말고 상사의 똥구멍이라도 빤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고맙고 그냥 거기에 붙어있는 생각을 해야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나마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험이나 뭐 시발 걱정이 있어? 하지만 나오면 지옥이야 진짜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을 배려해주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회보장해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출 여력도 다 박살나요 직장에 다녀야지 그나마 대출 존나 만만하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대출 만만하죠 나와서 자영업이나 개인사업 해보세요 은행 가서 진짜 웬만큼 돈 굴리고 매출이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 3, 4억 그냥 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정말 안돼요 그 정도로 진짜 회사에서 나오면 정말 개인이 처량해집니다 그러니까 붙어있을 수 있는 이들 어떻게든 붙어있고 나오더라도 너무 무리하면 안되고 상가투자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실임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대한민국의 구조는 참 근데 그나마 결국은 일본이 이제 버티면서 쥐어짜고 침체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비정규직은 증가하면서도 이게 한 25년 30년 지나면서 다시 구조가 안정화되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과연 20년 30년 정도 버텼다고 해서 과연 그때 구조가 다시 안정화되고 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구조가 바뀔 수 있을까 일본은 일본에서 가까운 시점에 다시 비정규직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비율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퇴직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퇴직하는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자영업이 많아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이 나갈수록 일을 그만두고 이제 완전 노인으로 넘어갈수록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이들의 비중이 감소하겠죠 상대적으로 지금의 젊은 애들은 취업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일본은 저 비정규직의 비율이 진짜 이제 38%대에서 고점 찍고 꾸준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당연히 정규직이 증가하면 그들이 소비 여력도 많아지고 사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도 커지고 고용이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사회 전반으로 안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글쎄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량 느낌으로 보면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비정규직의 증가 시작 그 다음에 80년대 그걸 우리가 일본이 89년 정도의 최고 자영업이 정점이다 그럼 우리는 2002년이 자영업이 정점이었다 라고 하고 우리가 비정규직의 증가가 한 2000년대 초중반 IMF 지나고 본격적으로 노무현 정도 지나가면서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대략 보면 한 10년 전이죠 14, 15년 정도 전부터 비정규직이 거의 대각선으로 날아오는 걸 감안하면 우리는 이미 노무현 때 지나면서 비정규직을 한번 증가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나 다른 걸로 좀 버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역은 과연 이게 우리가 일본처럼 한 20년 정도 20에서 30년 지났다고 해서 다시 정점 찍고 내려가면서 고용 안정이 점점 늘어날까 비정규직이 감사하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가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가 내년에 초고령이고 극단적인 저출산이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있는 상태에서 세금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버텨줘야지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 없이 그냥 완전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많이 공부한 나라들이 뭐죠?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근데 잘 봐요 저기 쭉 한번 보시면 경향이 뚜렷하죠 일본은 자영업이 굉장히 적은 국가 쪽에 있어요 지금 10%가 이제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에 많은 나라 쪽에 있는데 우리 쪽에 익숙한 나라들이 있죠 뭐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도 있죠 얘들이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쪽에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얘들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에 경제적으로 버블을 찍고 조정하고 내려온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왜 우리 쪽에 자영업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들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갔다라고 본다면 일본은 저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이 우리 쪽에 있어요 자 그 얘기가 구조가 끝까지 갔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붕괴하는 구조로 가는데 문제는 자영업이 단순히 고용이 유지가 되면서 정규직이 유지가 되면서 반대편에서 자영업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일부 이제 정리되고 규모가 커지고 단순히 자영업이 무너진다 라기보다는 용세한 것들은 무너지지만 큰 것들은 서로 인수합병 되면서 규모가 커져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긴 한데 비정규직이 증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자영업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고점을 찍고 경제가 붕괴했다가 이제 다시 또 반등하는 상태거든요 그 얘기가 뭘 걸 보면 고용이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지가 되고 경쟁력이 국제사회에서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지만 자영업은 감소하는 형태로 일본처럼 가는데 일본은 버틴 나라예요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그냥 쌩까고 끝까지 가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얘들은 기업의 경쟁력이 이미 고점 짓고 붕괴하는 그 과정에서도 단순히 정규직이 그래도 버티고 유지가 되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이 감소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기업이 망해버리니까 더 거기에서 결국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고 일을 하면서 그냥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된 것 그러니까 얘들은 일본과 다르게 구조가 버티지 못하고 기업의 형태, 고용의 형태가 붕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들이 감소도 하지만 증가를 해버리니깐 얘들이 일본 쪽에 못 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서운 건 우리가 제들 쪽에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미 고용을 굉장히 줄이고 있고 안 늘리고 있거든요 많이 적극적으로 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모델에서 일본으로 본다면 정규직의 고용, 대기업의 중견기업의 고용은 유지가 되면서 자영업 줄고 비정규직 증가 정도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단순히 그게 자영업이 버틴다기보다는 망하는 자영업도 존나 많은데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고 혹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 그게 계속 플러스가 되니까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반대편에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맞물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어도 일본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일본 쪽으로 가면 자영업이 위험하고 근데 일본 쪽으로 안 간다 이 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일단 20%까지 무너지긴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 개인들은 악자같이 버티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